아저씨 저기요 아저씨 뭐하시는 거예요? 뭐야 너 콧구멍 나 콧구멍 손 집어넣지 또 뭐야 뭐야 뭐하는거야 그치 물티슈 닦으러 가야겠지 콧구랑 이제 갖다 놓을까 그릇이랑 다 먹었으니까 어디다 놔야 돼 오 짱이 너무 잘 어울린다 하나 둘 셋 제이기야 약도둑 약도둑 엄마 약도둑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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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약도둑 잡아라 아빠 아빠야 그거? 엄마 그려주세요 엄마 그려주세요 우와 이거 엄마야? 이거 엄마야? 이야 엄마 완전 잘 그렸다 엄마는 요걸로 그려야지 요걸로 그려야지 오빠가 머리에 도착해 짱이야 이모가 머리에 준대요 앉으세요 그래 네가 이렇게 와 옳지 다리다리다리다리 다리 빼야돼? 아 다리 빼야돼? 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집이 너무 예쁘다 머리에 뭐가 이상해 머리에 뭐가 이상해 하나, 둘, 셋 송소리 해주세요 어디까지 청소하려고? 저기요, 어디 가세요? 잘 먹어 아이 행복해 아이 행복해 아이 행복해 너 이빨에 시금지 꼈다 하나, 둘, 셋 에이 비글비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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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해줘, 이렇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고 있어? 너 보고 있어? 너 보고 있어? 안 온 거죠? 지금 카메라 하는 거 왜냐면 산임남 할 때 여기도 가고 그거를 알고만 안녕 너무 귀여웠어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아 엄마, 하나, 둘 도 무서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